박소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달아달아 밝은달아 산다라박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투애니원이 즐길 수 있는 신발은 어글리 어글리 어글리였습니다. 이나영님이 주셨습니다. 어글리 슈즈도 달아언니가 신으면 프리티 슈즈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요. 신발하면 우리 산다라씨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신발이 많은데 거의 뭐 집 한 채 값이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제가 신발 사느라 집을 못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정순남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센스네요. 빵 터짐 그렇죠. 투애니원이 즐겨지는 신발은 어글리 어글리 겨울 아직 안 끝났죠? 저 오늘부터 신을 거예요. 오늘부터 신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분들께는 선물이 가고요. 오답도 재밌는 게 많이 왔거든요. 되게 많은데요. 정재임님 네. 분홍시인 아이유의 분홍시인 네. 그리고 6088님 댄싱슈즈 댄싱슈즈 아주 투애니원이 즐겨 신는 신발 댄싱슈즈 될 수도 있죠. 어울리네요. 김상진님 다신 다신 네. 다신 청말순님 상사화 이게 운동화 뭐 이런 것처럼 상사화 센스 있어요. 우리 안내은 씨의 상사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상사화 네. 그리고 4982님 야생화 야생화 그래. 이것도 화로 끝나는 야생화 그리고 투애니원이 즐겨 신는 신발은 김윤정님 빨간 운동화 그래요. 우리 산다라 씨도 빨간 운동화 많은데 네. 많아요. 빨간 운동화 그리고 소녀선님 우와 슬리퍼 슬리퍼 그렇죠. 슬리퍼 슬리퍼 투애니원이 즐겨 신는 신발 리허설하고 이럴 때면 슬리퍼 네. 우리 비디오 스타 녹화할 때는 상다라 씨가 맨날 슬리퍼를 신어 네. 그렇죠. 슬리퍼 슬리퍼링의 슬리퍼 슬리퍼 좋아합니다. 그리고 1404님 고무신 아 그렇네. 고무신 언제 신고 사진 찍은 적 있어요? 없었어요. 아직은 우리 다라 씨 패셔니스트인데 고무신 한번 신으면 아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밌겠는데 고무신 네. 안수진님 오 마음에 들어요. 여신 산다라박이라고 아 여신 이 중에서 그러면 산다라박 씨의 마음을 강타한 네. 다리 힘을 풀리게 한 세 분을 뽑아주세요. 여신 여신 그리고 다신 다신 그리고 슬리퍼 슬리퍼 네. 이렇게 세 분이 선물 갑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다라 씨가 지금 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